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는 사람들 모두의 가슴을 쥐어짜버리는 그런 똥멍청이와 반대로 세상 똑띠 아가씨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제가 이번에 남친네 집에 첫인사를 가는데 대툼 어이구 너무 잘됐네 그래 이왕 오는 김에 우리 같이 김장 한 300포기만 하자 이러는데 가야될까요? 거기 가서 죽을 일이냐? 도망이나 가지? 원제 첫인사하러 오는 김에 김장을 하고 가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런 거 이런 고구마 답답하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 큰 고민이라서 이렇게 끌어올려 봅니다. 일단 남친과 저 둘 다 30대 중반이고 만난지 이제 2년 됐어요. 다름이 아니고 다음 달에 서로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슬슬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인사를 드리는 다음 달에 저도 그렇고 저희 남친도 그렇고 일정이 너무 많아서 둘째 주밖에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그러니까 11월 9일에 남친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2년 동안 만났지만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첫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예쁜 원피스도 하나 샀고 꽃다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기에 딱 맞춰서 미리 꽃집에 예약까지 다 해뒀는데요. 그런데 바로 어제죠.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남친이 저한테 대뜸 자기 그날 편하게 입을 옷도 따로 챙겨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편하누?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랬더니 그날 자기 집안 김장하는 날이래요. 그러면서 인사드리고 편하게 밥을 먹기로 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마지막에 그게 우리 엄마가 우리 두 사람한테 이왕 오는 거 김장 좀 하다 가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것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김장을 조금만 하는 것도 아니야. 무려 300폭이나 한답니다. 300폭이요. 아 물론 이걸 좋게 보면 그만큼 뭐랄까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저를 맞이해 주는 거겠지만 보통 이렇게 김장을 돕는다는 게 온전히 며느리가 되었을 때 그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집은 예전부터 늘 김치를 사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김장을 해본 적도 없고 아니 남들이 하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아주 어릴 때 저희 시골 할머니 때 김장 제외하고요. 당연히 이거 걱정이 됐고 아이씨 이걸 어쩌지 해본 적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남친은 제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아예 이해를 못해요. 아이씨 우리 엄마랑 아빠가 너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가족 같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담 같은 거 가지지 말고 그냥 싹싹하게 점수 따매서 일 좀 도우고 우리 수육이나 맛있게 먹고 오자고 이러는데 진짜 미치겠어요. 너무 답답해서 결국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저보다 더 황당해 하세요. 아니 보통 결혼 전제로 철인사를 가면 뭐 고급 식당을 예약하든지 그게 아니면 음식을 정갈하게 준비해서 만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김장이 중요하면 다른 날짜로 미루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굳이 일부러 편한 옷까지 챙겨와가지고 걷으려고 하는 거냐?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 너희들이 결혼까지 가게 된다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 즉 지금보다 더 교지가 없고 황당한 것도 겪을 수 있는 거라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데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인사드리는 날짜를 미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추리닝 한 벌 챙겨서 김장을 도와야 되는 건가요? 돌겠다.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야 본인 부모님은 물론이고 수백 년 전에 돌아가신 20대 조선인까지 나타나 탭데스를 추구 자빠졌는데 김장을 도와야 하나요? 이지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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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 2번 완전히 날짜를 잡은 예비 며느리라 해도 어처구니가 없을 일인데 뭐? 천에서 오는 아들 여친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는 집안이라니 거기다가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남자랑 결혼하잖아 그러면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나이를 처먹고도 파악이 안 돼? 헐 댓글 다른 똑똑한 딸내미들은 처음 갔날 설거지만 시켜도 바로 썩은 똥인 거 눈치 까가지고 도망가는데 이슨이는 도대체 얼마나 지능이 딸리면 부모님까지 저렇게 말리는데 추리닝까지 들고 갈 미친 생각을 하는 건가 기가 막힌다 정말 3번 아니 그래서요? 정말 그 집안에 인사하러 갈 겁니까? 헤어질 생각은 왜 안 하는 거야? 딱 봐도 미친 것들인데 뭐야 이게 4번 어 됐으니까 너 혼자 김장 도와드려 이러고 다른 날로 잡아보세요 그런 뒤에 남자가 뭐라 하는지 들어보고 그때 뭐 헤어지던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시간이 안 나서 그날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라면 그냥 오후 늦게 와서 수영만 먹고 가라고 하지 이렇게 편한 옷을 가져오라는 미친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결혼을 했다 해도 300포기면 이게 미쳤나 하고 욕이 나오는데 장난해요? 차라리 쿠팡 알바가 훨씬 낫겠다 거기 가면 돈이라도 벌어오잖아 5번 야 이딴 걸 직접 겪어보고도 헤어지는 게 선택지 없다니 그럼 편한 추리닝 가져가 몸으로 한번 뼈저리게 느껴보세요 니가 지금 무슨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지 말이지 6번 나는 남자인데도 이해가 하나도 안 되네 미친 건가? 아니 지금 이딴 걸 진짜 고민이라고 올리는 거요? 김장 그래 이거 1년 중에 큰 행사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 근데 그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내 아들내미 평생 반려자를 처음 만나는 것보다 크겠냐? 정상적인 짓구석이라면 이런 식으로 손님하지 안 하지 근데 이걸 몰라? 진짜? 야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었나 보네 어이그 큰일이다 너 7번 이딴 똥 멍청이 낭미새한테는 조언 아니 욕도 아까워요 아무 말 해주지 맙시다 어차피 가요 얘 8번 이거 원래는 150포기 하는데 아들 여친이 인사 온다니까 300포기로 늘린 것 같구만? 진짜 어마무시하네 벌써부터 이렇게 부려쳐먹을 생각을 하더니 근데 그걸 모르면 그래 가 가가지고 죽어 그냥 까리까리까리까리 두번째 사연입니다 먼저 남친이랑 헤어졌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군요 제목 그대로 헤어졌는데 어처구니가 없어 그러려봐요 지인 소개로 만났고 썸 좀 타다가 이제 막 사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지 같은 게 진짜 미친 건가 첫 정식으로 데이트하면 바로 첫날부터 모텔을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저번부터 빌드업을 깔아놓은 게 있긴 해요 저희가 썸 탈 때 그러니까 사귀랑 말랑 그렇게 달콤 짭짜름 할 때부터 자꾸 뭐랄까 의도적으로 좀 야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그런 쪽으로 유도하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야 아니 어떻게 우리 첫 데이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랬더니 되레 지가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야 우리가 남이야 우린 이미 연인이고 그런 이야기는 이미 다 했던 사이 아니야 이러면서 뭐 사랑하니까 더 가까워 싶잖아 가깝게 가까워져야지 이딴 소리 해대고 그래서 뭔데 너는 지금 나랑 가까워지고 싶지가 않다 이거요 이딴 개소리를 날렸고 저한테 실망을 했답니다 미친건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실 저도 여기서 처음엔 바보처럼 그래 우리가 남도 아니고 연인이면 언젠가는 하긴 할텐데 빨리 하는 것도 그 사람 성향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잠깐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그 뒤에가 더 가관이에요 당당하게 자기는 그걸 안 끼고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야 너 미쳤냐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야 그걸 하고 하면 나는 우리 사이가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안들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자들만 좋고 남자는 별로라고 내가 봉사를 하려고 그러는거 하는게 아니잖아 여기서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제 감정이 팍 식더라구요 그래서 어 그래 굳이 힘들게 봉사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라 이 새끼야 이러고 저 혼자 집으로 와버렸는데 이게 자꾸 연락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도 웃겨 뭐 미안하다든지 그런 사과를 하는게 아니라 뭐 이기적이다 비겁하다 등등 저를 가르치려야 되는 미친 내용이었어요 짜증나가지고 바로 차단했는데 진짜 별거지같은 꼴을 다 겪어봅니다 댓글 1번 정말 잘하셨어요 뇌가 거기에 절여진 놈이네 보니까 그냥 여자랑 잠이나 자르고 연애하는 그런 놈이네 끌끌 되겠으니 저 정말 소름인게 평소에는 세상 정의로운 척은 다 하다가 사귀자마자 저러는거 보니까 진짜 기도 안 차더라구요 2번 어휴 구질구질하게 헤어졌는데도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니 그냥 쓰니 인생에서 영원히 차단해버리세요 되겠으니 막판에 정말 개뜬금없이 저한테 스캠이래요 사기차 때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너한테 뭐 돈이라도 뜯었냐 뭔 스캠 피해준게 없는데 이렇게 따지니까 정신적인 스캠이래요 괜히 기대감 갖게 만들고 자기를 갖고 놀았답니다 이건 뭐 아예 대꾸할 가치도 없어가지고 대답 안했어요 그냥 조용히 차단 박았습니다 2번 그냥 개또라이의 성욕이 될 집에다간 놈이구만 깔깔깔깔깔깔깔 3번 나도 남자지만 진짜 발정난 양아치를 만났습니다 어이구 되겠으니 아 이거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어떤 아저씨 한 명이 저를 따라오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스토킹 그런 경험을 해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게 니가 새끼가 넘치나 봐 끌끌 근데 인마 너 아무리 그래도 그런 아저씨랑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지 혼자 낄끌 이러면서 지 혼자 낄낄거렸어요 뭐 나중에 사과를 받긴 했는데 그때 찾았어야 했는데 그거 한번 참았더니 이런 험한 꼴을 당합니다 일단 뭐 첫 번째 쓴이 같은 경우에는 조언 같은 거 해주고 싶지도 않고요 두 번째 사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게 목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이해를 한다 이거야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물론 언젠가는 가지 가는데 처음부터 이러는 걸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남자들 중에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처음부터 저렇게 들이댄다는 건 이거는 어떤 용기를 넘어서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참 세상에 별의별 거시 같은 게 다 있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